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월간견적입니다. 월간견적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월간견적을 월중순에 올려드립니다. 4월 월간견적 아마 18일 날? 17일 날쯤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5월 월간견적도 지금쯤 올려야 타이밍이 맞겠죠. 물론 다른 대부분의 유튜버분들은 초에 올려주지 않습니까? 초에 올려주는 거 충분히 참고하시고 여러분은 견적 짤 수가 있을 텐데 그게 한 달쯤 사실 풀로 지나면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일부러 날짜를 조금 뒤로 밀어서 월간견적을 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5월 월간견적은 과연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첫 번째 40만원대 AMD견적입니다. AMD견적 밖에 없어요. 왜 40만원대 인텔 사무용은 안 돼요?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펜테엄 셀러론 봤을 때는 사실 성능이 요새는 좀 떨어져요. 2코어 가지고 인터넷 하기에도 좀 버거울 정도로 요새 대부분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양이 올라갔거든요. 그다보니 뉴얼 쿼드코인 3200G를 여러분한테 권장드리고요. 물론 이거보다 좋은 CPU가 있긴 있습니다. 10,100이라든지 아니면 10,105라든지 이런 제품이 있는데 걔들이 일단 10,105F는 내장 그래픽이 없고요. 10,100 노말은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라서 여러분한테 추천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피카소 3200G와 3200GE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3200G는 뭐예요? 새로운 제품인가요? 하시는 분이 가끔 있던데 요거는 이제 3200G의 저전력 버전이에요. 이 붙었는 요 제품은. 그래서 기본적인 올코어 부스터라든지 아니면 시금코어 부스터가 약간 낮게 나오는 대신 전력 소비량이 조금 줄어든 제품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한 2만원 정도 싸니까 선택할 만했다 싶어서 넣어뒀습니다.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1번, 2번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3200G는 기본 쿨러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소음이 좀 있으니까 2만원짜리 공랭쿨러 하나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골라놓은 이거 팔라딘이라는 제품인데 팔라딘 400 제품은 지금 5월 말까지 그러니까 6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2만 7천원짜리 쿨러를 19,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요거 성능 자체가 소쿨란 동급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한 3만원 정도 되는 타워용 쿨러랑 비슷한 등급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기존의 제품에서 변경해뒀습니다. 아마 가격이 오르고 나면 다시 기존 제품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A320 보드를 넣었고요. 요 제품 쓰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DVI, D-Sub, HDMI 포트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일단 뭐 3200 지면 전력 소비는 크지 않아서 전원분 중요하지 않거든요. 요 확장성 때문에 이 보드를 골라드렸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3200램 4기가 두 개를 넣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최신 바이오스면 요거 꽂자마자 인식이 됩니다. 근데 9버전 바이오스면 이게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2933 메모리나 2666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사용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줄 아시면 3200짜리 쓰시고요. 아니면 뭐 최신 업데이트 된 상태로 업체에 달라 그러면은 알아서 해서 줄 겁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선택하지 않았고요. SSD는 웬디 블루가 1순위가 아니고 실제로는 SK하이닉스 S32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이게 조금 더 싸거든요. 그 다음에 웬디 블루 추천드릴게요. MS500은 왜 빠졌어요? MS500이 별로라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가요 쪼어 봤을 때 현 시점에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S31이 웬디 블루나 아니면 MS500보다 소폭 높은 성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가요 쪼어 좀 더 저렴하거든요. 그다보니 지금은 제가 순번을 잘 못 적어놨는데 SK하이닉스 S31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순번이 뒤집어져 있냐면은 처음에 작성 시기랑 그리고 이제 가격 작성 시기랑 기간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제 가격에 따라서 추천 목록은 자꾸 바꿔드립니다. 성능이 비슷하면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FSP Hyper-K 500W 쓰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로닉스 Clash 2 500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Clash 2 500이 이번에 아마 리뉴얼돼서 새 제품이 나왔는데 일단 저는 9버전 제품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새 버전 제품은 아직 공장이 충분히 공정, 앙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분열률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4, 5개월 뒤에는 새로 나온 리뉴얼된 제품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거 고민하기 싫으면 FSP Hyper-K 가시면 될 거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이거는 별다른 장점이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 저렴하고 CD-ROM을 지원하고 그리고 작은 케이스라서 선택해드린 겁니다. 쿨링이 그리 중요치 않은 사양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만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견적을 짜면 총 금액은 약 40만원 정도 하고요. 이건 부품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립비 보통 2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까지 추가 지불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 구매가는 45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기존에 추천하던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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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하지만 고사양 게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게 40만원대 AMD 사무용 영상 감상용 견적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 60만원대 AMD 견적으로 넘어갈게요 60만원대 왜 인텔 견적은 없나요? 인텔에 60만원대 견적을 짤려면 만 100이나 아니면 만 400을 써야 되는데요 이 제품들이 가격에 다 소폭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폭 올랐는 거 비교해 봤을 때 3300X나 3600 대비 성능이 크게 오르지도 않는 제품들인데 가격은 4만원씩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3만원 4만원씩 그러다 보니 AMD 견적으로만 짰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3300X에 1030으로 딱 가면 롤 프롭으로 돌리기에는 FHD에서 매우 적합한 견적이라 보면 되고요 혹은 CPU를 약간 높게 잡고 그리고 1030 쓰다가 1030 중고로 팔고 2060이나 1660 슈퍼 가격 안정화되면 사는 존보형 견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3300X, 3600, 3600 노멀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코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3600이 조금 더 나중에 그래프카드 업그레이드 할 때는 여유가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이 2060 이하로 업그레이드 하신다면 3300X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예산에 맞춰서 CPU를 선택해 주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3300X든 3600이든 기본 쿨러 사용하는 걸 비추천드립니다 아마 클럭이 소폭 떨어질 거예요 재산업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셀 중인 팔라딘 400 시리즈 쓰시면 좋은 성능에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A320 EX 이 제품모 충분합니다 3600까지 충분하고요 PBO 기능이 없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TDP 지원이 그러니까 전력 공급량이 저 CPU 두 개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성능자도 거의 없을 겁니다 예산에 좀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여유 있고 이제 CPU 오버도 되는 B45M 박격포보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개 가격 차이가 좀 나요 EX A320 하긴 내려서 7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고 박격포는 9만 원 중반 정도 되니까요 한 2만 원 차이 나서 가슴하게 생각하면 EX A320 가세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게이밍 용도다 보니까 아니면 존보용 견적이다 보니까 8기가 두 개 선택하시는 걸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냥 써도 좋고요 3200램 3400 정도는 오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버하는 방법은 제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갤럭시 GT1030 D5 버전을 골라놨는데요 왜 D5 버전을 골라놨느냐 D4 버전도 있어요 D3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비디오 메모리를 어떤 걸 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DDR5, DDR4, DDR3 이런 식으로 DDR5을 썻는 게 가장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지금 판메모리 200 정도가 되는데요 판메모리 200이면 실제로 물건이 충분히 풀려있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단일로 골라놨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 그전에 추천하던 아수스 이런 제품 보면 1030 시리즈가 100몰이 안 되거나 겨우 100몰 찍히거나 이래서 구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애초에 이거 빼고 파는 게 없으니까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32,000원으로 다른 그래픽 카드 가격 오른 거에 비하면 매우 착한 가격이에요 이게 원래 11만 원 정도 하던 제품인데 20%나 올랐네요 하실 수는 있는데 3070, 2060, 슈퍼, 2060 이런 거 하나 따질 거 없이 전부 다 그래픽 카드 가격이 2배에서 2.5배 심하게는 3배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달랑 20%밖에 안 올랐는 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쓰다가 중고로 팔아도 중고 시세가 7만 원 정도는 현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손해보지 않고 강간상각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아 성조님 APU CPU 넣으면은 굳이 1030 안 싸도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APU 제품 4350을 쓰든 아니면 뭐 10100을 쓰든 걔네들 기본 CPU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3300X 대비 아니면 가성비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 그래픽 카드 꽂고 쓰다가 그래픽 카드 중고로 파는 게 여러분한테는 더 이득일 거예요 왜? 내장 그래픽보다 그래도 1030이 조금이나마 성능이 좋은 편이고요 대충 750Ti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CPU 성능도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추천드렸어요 SSD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예요 40만 원대에서 추천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일단 SK하이닉스 S31을 우선으로 추천드리고 이게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그때 웬디 블루를 사면 될 것 같습니다 MS500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40만 원대 견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로 충분한데 제가 600W를 넣어놨어요 왜 600W를 넣어놨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존보형 견적이기 때문에 존보를 하실 분들 2060까지 업그레이드 혹은 1269 슈퍼까지 업그레이드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넉넉한 파워로 가시면 좀 더 긴 수명 그리고 좀 더 높은 전력 변화 효율 그러니까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더 높은 등급의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3060 여기까지요 그래서 600W 파워로 골라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가격이 500W 파워랑 만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부담이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넣은 케이스가 있는데 잘만 M4I40 강화 유리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000짜리 케이스 딱 확인해 봤을 때 식스펜이라든지 M60이라든지 아이쿠즈3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요게 아이쿠즈6였나? 아하하하 네 그런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도 동일한데 전면에 얘는 140mm 펜을 썼어요 그래서 좀 더 튜닝적인 효소가 크고요 그런데다가 풍량도 소음 대비 높은 펜에 속해요 140mm 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잘만 제품 치고는 강판도 좀 두껍하게 품질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4만원 이하의 제품 중에서 잘 나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 목록에 넣었고요 요렇게 견적을 짜실 경우 총 합계 금액은 약 60만원 정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 구매가는 60만원 초 정도가 될 거고요 이렇게 견적을 짜시면은 만 100이나 아니면 4650G보다는 좀 더 빠릿빠릿한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CPU가 거기에다가 그래픽 성능도 내장 그래픽보다는 살짝 높은 펜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파, 롤, 카스 정도 옵션을 어느 정도 타입하고 하신다면 도란 갑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배그라든지 오버치도 솔직히 중화업하면 돌아가긴 하는데 좀 고상향 게임을 돌리려면은 제약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디까지나 존보 견적이거나 아니면 좀 빠릿한 사무용 견적이라 혹은 롤머신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차후 206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CPU들이기 때문에 존보 견적 적합하다고 한 번 더 설명드리고 60만원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은 90부터 13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라이젠 3 3세대 3300X CPU 똑같죠 옆에 보면 거기다 또 3600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요놈들이 사실 100만원 정도까지 견적에 넣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한 150, 160 넘어가면 5600X 넣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요새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100만원, 100만원 초 정도에 사실 때는 요 두 CPU 중에서 예산에 맞는 거 사시면 될 겁니다 어느 쪽 CPU 선택하든 여기 골라둔 그래픽카든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되고요 쿨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쿨러 사용이 좀 어려운 CPU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이 저하가 있습니다 소음도 심하고요 팔라딘 이벤트 5월까지 하는 요 제품 쓰시든지 아니면 평소에 많이 추천하는 아이디 쿨링 224ST 베이직 제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이 성능은 비슷한데 앞에 게 지금 이벤트로 세일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6월이 되기 전까지는 팔라딘 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는 앞에 60만원대 견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A320하고 B450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박격파가 좀 더 품질은 좋으나 A320M 게이밍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CPU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고 싶으면 EX-A320 쓰세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3200 메모리 두 개를 넣어놨는데 게이밍 용도로 쓴다면 이제 한 16기가 메모리는 돼야 돼요 총 용량이 왜? 배그 같은 거 하면 기본적으로 6,7기가 먹는 데다가 윈도우가 또 1,2기가 먹죠 거기다 보이스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두 개 켜놓으면 또 한 1기가 먹고요 그러다 보니 8기가 딱 달아놓으면 메모리 부족 증상이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8기가 두 개 넣어서 충분히 게임에 원활하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3400 정도는 메모리가 쉽게 되는 편이니까 한번 시도해봐도 좋습니다 메모리 하는 방법은 제 영상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픽 카드는 일단 100Ti, 1650, 1650 슈퍼 중에서 묻고 따지지 말고 비교적 싸게 구할 수 있는 걸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적어둔 가격 기준으로 요거보다 좀 더 싸다면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것이니 시장가보다 충분히 고민 안 하고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보다 비싸다 싶으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650에나 1650 슈퍼인데 요거보다 5만원, 10만원씩 비싸면 차라리 한 5만원, 6만원 더 못해서 2069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 차이 얼마나 나나요? 한 70%, 60% 차이 나거든요 대신 지금 2069도 별로 싼 시기는 아니니까 어느 걸 사든 호객님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거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여튼 그래서 이제는 그래픽 카드는 제조사나 아니면 특정 제품을 추천하기보다 여러분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제품을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SSD 같은 경우에는 이쯤 되면 저는 사실 500기가짜리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성비로 보면은 하이닉스 S31이 가장 현 시점에서 좋고요 그 다음에 웬디 블루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밑에도 뭐 BX500이나 웬디 그린 같은 제품 좀 저렴한 제품들이 여러분이 있어서 그거 가끔 사시는 분들인데 디렘 리스라든지 아니면은 디렘이 있더라도 용량이 적거나 랜드를 뭐 재생 랜드 쓰는 그런 저렴한 제품들이 좀 있어요 그런 제품은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게 최소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MX500 그리고 하이닉스 S31 그리고 웬디 블루 정도가 최소 기준이라서 여러분 사신다면 이 중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여유가 좀 있다면 P31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와트짜리 파워 넣어놨는데요 어 요게 여러분이 2060 쓴다 그러면 600와트로 살짝 올려주시면 좀 더 긴 수명 그리고 좀 더 높은 전력 변환 효율 거기다 좀 더 낮은 소음을 맡기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500든 600든 600든 여러분 자유의지에 맡길게요 어느 쪽이든 이 정도 견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구즈 벤티 C20을 넣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37000짜리 중에서는 아주 품질이 좋은 제품에 속합니다 상단에 펜 두 개가 없어서 그게 C60하고 차이점이거든요 그게 아쉬울 수는 있으나 얘는 충분한 쿨링을 가진 기본 펜 네 개를 제공해주고요 거기다 상단에 순행을 달 때 정말 호환성이 좋은 케이스예요 거기다 순행을 달지 않더라도 공랭을 달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스윙도어를 가지고 있고 가격 대비 비교적 두꺼운 강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송 중 파손도 좀 적은 편이고 스윙도어가 원래 유리 파손이 잘 안 일어나요 이런 나사방식으로 조이는 것보다 그런데다가 강판 두께 있으니까 당연히 찌그레짐도 좀 덜하겠죠 어쨌든 만원, 5천원 정도 더 주고 확실하게 나은 품질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요거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냥 잘만 엠퍼 쓰셔도 됩니다 둘이 품질은 비슷해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은 3300X랑 1650 넣고 예산 진짜 아기겠다 기쿠 쓴다고 했을 때는 92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공비 포함하면 한 95만원 정도 되겠죠 3600에 2060 넣고 공랭 쿨러 2만원짜리 단다면 대충 124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공비 포함하면 127만원 정도 나오겠죠 어느 쪽이든 일단 FHD로 게임했을 때 게이밍 가성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대부분 게임 중업 정도로는 여러분 즐길 수가 있어요 다만 1050Ti를 샀을 경우에만 그렇진 않습니다 1650이나 2060도 샀을 때는 옵션 언제도 타협하면 고사양 게임이라 풀리는 애들도 돌릴 수 있는 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QCT 모니터가 하거나 아니면 고사양 게임 풀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좀 따르기 때문에 이제 게임 입문용 간단한 게임을 돌리는 용으로 쓰기에 좋은 가정용 PC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0에서 130만원대 견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번은 130부터 230만원대 게이밍 견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인텔인데 사실 현 시점에서는 인텔 CPU i5군 제품 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한 상황이라 이거 원래 19만원 뭐 18만원 하던 제품이 지금 얼마일까 올랐어요 이거 제일 쌀 때는 16만원 17만원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적어도 4만원 많게는 5,6만원 오는 상황이에요 그다보니 이 견적 자체를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인텔 넣어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을 한번 보자면 130만원대 견적 짠다고 했을 때 1400F 고르시고요 1400은 기본 쿨러로 써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B560 M-PRO4를 쓰는데 어? 성주님 460 쓰면 안 돼요 460 쓰면은 메모리가 3200 메모리가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네모버 안 하더라도 2626 메모리 넣는 거랑 3200 메모리 넣는 거랑 실제로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 플러스 게이밍 성능 차이가 꽤나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돈 뭐 2만원 3만원 차이 날 거거든요 그거 조금 더 주고 쿨러를 포기하듯 쿨러를 포기해도 이 보드는 포기하지 말고 560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메모리를 2626은 램오버 하겠다 하고 넣는 거예요 2626 메모리 8기가 2개 쓰면은 3400에서 3600 메모리 오버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하거든요 제 영상 참조해서 따라해보시면 되고 메모리 오버 안 하실 분들은 마이크론 램 3200짜리 이거 꽂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33램 3200짜리 꽂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꽂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B560에서는 R5 집어넣더라도 3200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2060 요새 재생산되서 다시 입고되고 있는 요런 제품들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요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있어요 아니 지금 그래픽카드한테 가성비 있다고 얘기하기에 좀 애매하긴 한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1660, 1690, 1690, 1690Ti가 전체적으로 크게 올랐어요 2060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만원 차이밖에 안될 정도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성능보다 2060이 대충 20%에서 25% 정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75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 2060 먼저 사시고요 이번에 있는 1660이나 1690, 1690Ti는 사실상 60만원 이하일 때만 좀 살만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60 먼저 고르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래픽카드는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SSD는 250기가 더 낫지만 이거는 예산을 맞춘다고 그래 놓은 거고 여러분 주문에 여유가 있으면 500기가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S310 써도 괜찮고 웬디 블루 써도 괜찮고 예산이 좀 더 있다면 하이닉스 P3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 파워로도 커버가 되긴 하지만 소음이나 아니면은 평균 수명이 생겼을 땐 600W 파워로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른 것 중에 가셔도 괜찮고 시소닉 제품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평가 좋은 파워 고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잘만이나 에코 쪽 아니면 기가바이트 쪽 제 스탠다드급은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품질이 좀 떨어져요 불량률도 많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안 케이스 미식스를 집어넣긴 했는데 미식스는 아크릴이라서 여러분 자녀분이 있거나 애완동물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파손에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저렴한 케이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덜 나는 강화유리 제품인 벤티 C20이나 아니면은 잘만 N4 제품 쓰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돈 조금 더 줘서 알구즈 벤티 C60 쓰셔도 괜찮고요 하여튼 케이스는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인 게임인 케이스 게이미 케이스 150정도까지는 이 사이로 선택하셔도 충분히 커버가 잘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만사베프에 기클로커 2060 나오면 총 금액은 약 1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비 포함하면 135만원 정도 되고요 사용 용도는 배그 오버워치 POE 로아 등등 인기 게임을 거의 상업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FHD 기준으로요 1660 시리즈의 가격이 거의 2060급이라서 2060은 골라드린 거고 2060은 실제 성능이 1660 시리즈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에서 25% 정도는 더 높기 때문에 확실히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FHD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게임 상업으로 즐길 수 있는 괜찮은 게이밍 PC라고 봅니다 이 정도 PC가 보통 대부분 PC방에 있는 평균 사양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영상 편집하고 포토샵도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사실 PC 사려고 맘먹었으면 한 이 정도는 사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AMT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가성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우리 그 180만원 견적 정도 한번 봅시다 180만원 견적은 CPU를 좀 높였어요 11400으로요 송조님 1040이 좀 더 가성비 좋은 거 아닌가요 맞긴 한데 11400이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 좀 강점이 있습니다 혹은 주식 같은데 강점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저거 둘이 게임 프레임 비교해봤을 때 고사양 게임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음 레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 고사양 게임은 뭐 어떤 게 있죠 배그는 고사양 게임 아니에요 스팀 게임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 몇 종류 있잖아요 뭐 디비전 이런 거 아니면 툰레이더 근대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게임들이 좀 있어요 롤 배그 MMORPG 뭐 아이온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싱글 코어 성능이 높으면 좀 유리하거든요 11400이 10400보다 싱글 코어 성능이 10% 이상 벌어지게 높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주고 이거 선택하는 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미 예산이 180만 원대니까 근데 12400은 아쉽지만 기본 쿨러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쿨러 양자 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는 가성비 쿨러고 후자는 저소음용으로 사용하는 쿨러입니다 보드는 여전히 B560M 프로포 쓰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고요 다만 1400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11400F 쓸 때는 전략제한 해제하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전략제한 해제하는 거 나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MSI 박력포보드로 넘어가시면 해제 안 해도 성능 제하가 크게 없습니다 다만 가성비가 안 좋아요 19만원가 하기 때문에 여기 추천 목론에 넣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여튼 별로 안 어려우니까 전략제한 해제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멀티코어 다 쓸 때 제대로 될 성능이 나와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오버 안 하시기 때문에 3200짜리 삼선전자 메모리 쓰시고요 메모리 오버를 하시기 때문에 2666짜리 삼선전자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왜 그런데요 2666이 보통 3200 메모리 보다 오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다이, M다이, D다이, E다이 중에서 나올 텐데 M만 아니면은 이게 좀 더 오버가 잘 돼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6700XT를 추천드려요 혹은 3060요 둘 중에 하나 추천드리는데 3060 Ti는 지금 시점에서 이거 새 거 사려면 160만원 줘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160, 180 줘야 되는데 채굴 때문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비교해서 덜 올라오는 6700XT 얘는 한 130만원 주면 살 수 있어요 혹은 3060 이 놈은 한 110만원에서 115만원 정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성비는 둘 다 좋지 않아요 SSD는 이쯤되면 그냥 P31 쓰세요 추천보드에서는 전부 호환성 문제가 없는 거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P31이 970 EVO나 아니면 PM98A보다는 확실하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AS도 충분히 빵빵하고 9만원 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파워는 시소닉 650 브론즈 가시거나 아니면 하이퍼 K 700W 혹은 마이크로니스 클래쉬 2 700W 중에 선택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케이스는 제가 벤티 C60 러너인데 이거 안 가고 C20 가셔도 커버가 됩니다 혹은 미6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 커버됩니다 이 정도 사양은 이 긴적으로 짜면 결국 11400F의 3060 견적으로 봤을 때 공랭 쿨러까지 달고 186만 정도 하고요 이게 6700XT도 어느 정도 커버되거든요 레모바면 6700XT 넣었다 치면 대략적으로 한 195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고 실제 구매가는 200만원 가까이 쯤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견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3060을 사용하는 견적 초기 출시가에 비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TPL A급 게임도 상호보로 프레시대성 부족함없이 지지질 수 있는 사양입니다 2060보다도 한 15% 높은 성능이거든요 만약에 6700XT 가면 또 이 3060보다도 한 20% 높은 성능이고요 어 만 400보다 11400을 고름으로서 좀 더 게이밍 성능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국내 인기 게임 1위부터 20위까지는 대부분 이 CPU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1400F로 가는 걸 돈값을 충분히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평가는 이 앞에 2060 장착한 게이밍 제품보다 약 15%에서 20% 정도는 게이밍 프레임이 잘 나오는 이제 고사양 FHD 게이밍용 완본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상 편집 주식 포토샵 이런 것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230만원짜리 인텔 견적 한번 볼게요 240만원짜리 인텔 견적은 음 CPU보다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만 7F를 넣었습니다 만 7F를 넣었고 쿨러는 쟤는 이제 이연수능이나 아니면 공략수능 쓰더라도 CR2000GT 같은 중상급 공략을 쓰셔야 커버가 됩니다 위에 트리니티 있는 거 웬만하면 비추천드려요 커버는 되긴 한데 온도가 너무 높게 집혀요 보드는 여전히 B560M 프로4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전략자 해제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영상 있어요 제 영상 메모리는 램오버 안 할 거면 3200 메모리 쓰시면 되고 램오버 할 거면 삼성전자 2666 메모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666 메모리가 MDAI로 여러분 받지 않는 이상 조금 더 3200 메모리보다 오버가 잘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6700XT 그나마 이 3개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나아요 3개 중에서요 물론 그래픽카드에 가성비라는 거 붙이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비용 자체는 135만 원 130만 원 주셔야 될 거고요 SSD는 P3에 500기가 짜이 쓰세요 추천부대에 다 호환성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N.2 그 대충 속도 3000 정도 나오는 애들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골드급 파워로 넣었어요 마이크로닉스 골드급 파워 아니면은 FSP 골드급 파워로 넣었는데 이 두 제품 넣는 이유가 스탠다드하고 골드하고는 8% 정도의 전력 변화 효율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제 저 정도 사양쯤 되면 전력 소비량이 꾸준히 300대 중반 정도는 찍힐 거예요 게임 하실 때 그럼 뭐다 8%면은 형광등 LED 형광등 하나 정도의 전력 소비량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4년 5년 누적되면은 파워에서 차액 낮는 만큼 커버가 되거든요 전기세로 그러면은 어떻다 한 5년 컴퓨터 잘 쓰셨으면 전기세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좀 더 품질 좋고 조용하고 오래 쓸 수 있는 파워 안전적인 파워를 추가금 없이 산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넘어가는 게 괜찮다고요 사양이 높아지면요 사양이 낮을 때는 8% 켜다 형광등 하나 만큼 전력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치 8을 넣었는데요 예산이 진짜 빡빡하시면은 C60이나 C20으로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요거 외향이 좀 마음에 안 들 때는 S830으로 가셔도 괜찮고 어 나는 주머니가 좀 넉넉해서 케이스 좋은 거 쓰고 싶다 하면은 DLX1이나 3100M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불러준 케이스 말고 딴 거에서 더 낮추는 건 좀 비추천해요 왜? 이열순행 장착에 간섭이 없는 제품들만 방금 불러준 거예요 못 들으셨다면 다시 돌려서 한번 드려보시고요 자 이 겐지로 짜면은 총 금액이 어떻게 날까요? 17,000F에 6,700XT 조합은 순행 쿨러까지 장착했을 때 230만 정도 나옵니다 공인 포함하면 233만 정도 하겠죠 아니면 234만 정도 그러면은 이 앞에 거랑 얼마나 차이 난대요 이 앞에 그 3569에 썼던 거 얼마 차이 난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060Ti나 3060이나 이런 것들보다 6700XT가 게임 성능이 더 높아요 여러분 특히 고사양 게임 한다면 그게 더 크게 벌어집니다 다이렉트 11이나 12 사용한 게임을 했을 때 다만 아쉽게도 6700XT의 최적화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이렉트 9 버전의 어떤 게 있죠? 뭐 로아라든지 아니면 다이렉트 10, 11 이런 거 쓰는 거 아이온 또 뭐 있지? 배그 이런 거 여러분 국내 인기 게임에서 사실 조금 부족한 성능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심각하게 성능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픽 카드 노드율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 성능을 못 뽑아낸다 정도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여러분이 고성능 아니 고사양 게임을 했을 경우 충분히 고성능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특히 최신 기술이 잘 적용돼 있는 만칠베프와 조합하면은 편집 영상 방송 렌더링 인코딩에서도 강점을 띄고요 왜? 코어 숫자가 지금 두 개 늘었잖아요 그런데다가 고사양 게임 할 때 스팀 게임 사이버펑크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좀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그런 핏이라고 보면 돼요 비용적으로는 비용적으로는 40만원 정도 더 투자하는데 그 정도 의미가 있나 라고 여러분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3060에서 40만원 투자하고 이 정도 넘어갔을 때 충분히 한 20-30% 높은 프레임을 여러분이 만끽할 수 있는 데다가 CPU도 이제 더 높은 그래픽 카드 얻게 될 만큼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중 작업할 때 충분히 이점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괜찮은 제품이라고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쯤되면 슬슬 부담스럽게 시작하죠 그리고 17100F의 6700XT 조합보다는 실제로 음 롤이나 아니면 국내 온라인 게임도 같이 한다 저는 순수 게임 위주다 그러면은 5600, 6700XT 조합이나 5600의 3060조합 이런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설명 한번 드리고 이 제품 설명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제로 게임 하실 때 고상인 게임을 즐긴다 난 예산도 좀 있다고 하실 때 좀 더 권장드리는 AMD 220만원부터 400만원대 견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견적 일단 여기는 CPU는 5600X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5800X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두 제품의 두 제품의 게임의 성능 차이는 별로 나지는 않아요 다만 5800X가 코어가 두 개 많은 만큼 확실히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상 편집 렌더링 인코딩 어도비 계열 할 때 약간 여유가 좀 더 있습니다 5600X는 그냥 순수 게임만 할 때 혹은 주식할 때 좀 유리한 CPU라 보면 되고요 가성비가 좋은 3000시리즈는 메리트가 이 정도 가격대 오면 없기 때문에 왜 3000시리즈 CPU는 3700을 넣든 3900을 넣든 3950을 넣든 최고 성능의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3070 3080 3090 이런 것들을 5000시즌보다는 훨씬 낮은 프레임 제 성능을 못 내줘요 그래서 이 견적에서는 아예 3000시즌 빼버렸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5600X는 사실상 2,3만원대 타워형 쿨러 써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한여름에 에어컨도 안 키는 악조건이다 싶으면 이런 순행쿨러 2열짜리 가시는게 좀 더 온도를 잘 잡고 약간이나마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이거나 이거 양자특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엔텍 레드빛도 좀 저렴하니까 이거 뭐 순행쿨러 치고 65,000원밖에 안하니까 이런 이런 제품군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600일 때 5800이면은 그냥 2번 3번 중에 선택하세요 5800은 5900이나 5950보다 온도가 높게 나옵니다 발열량이 많은게 아니라 온도가 높게 찍혀요 그 코어 그 구조 때문에 발열 해소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 성능을 쓰기 위해서는 얘는 거의 강제적으로 순행을 가는게 좋습니다 CPU에 따라서 여러분 쿨러 선택해주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5600 쓰든 5800 쓰든 B450 보드 써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두꺼운 그래픽카를 사용할 때 상온층원을 쓰더라도 뭐 어마를 쓴다든지 스트릭스 쓴다든지 아니면 3080급의 제품들 쓴다든지 그럼 대부분 3슬롯 정도 하거든요 2.7슬롯에서 2.9슬롯 정도 합니다 일부 제품은 3슬롯 살짝 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 여기 M붙툰 보드는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2번 선택해주세요 2번에 아수스 터프 B50 M 안 붙은 플러스 제품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USB 포트나 사타 포트가 가려요 아 저는 뭐 그런거 가려도 안 써도 돼요 라고 하신 분도 분명히 있긴 있지 싶은데 그거 때문에 불편하게 겪을 수도 있거든요 뭐 전면 USB 못 꽂는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두꺼운 그래픽카를 쓸 예정이 있다면 2번을 선택해주세요 하지만 예산이 빡빡하고 두꺼운 그래픽카를 안 쓴다 그러면 1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게임인 용도이기 때문에 16기가 2개 이런거는 넣지는 않았고요 8기가 2개 넣었습니다 대부분 게임은 8기가 2개로 커버되고요 일부 게임만 16기가 2개가 필요한데 그건 인기 게임이 아니라서 제가 굳이 넣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메모리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둘 중에서 어느 메모리 쓰는게 좋다는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램오버 안 할거면 3200 메모리 쓰시고요 삼선전자든 마이크론이든 램오버 하실거면 2626 메모리 삼선전자거 쓰시면 가벼운 램오버는 가능하다 그리고 각 잡고 수동오버 빡빡하게 할거 싶으면 3200에 CL 14짜리 쓰세요 이 16짜리 쓰시면 삼선전자 메모리와 오버수치가 별 차이가 안나요 오히려 덜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3200에 CL14짜리 넣고 하시면 좀 빡빡하게 3733이나 3600에 렌탈까지 빡빡하게 조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4종류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은기 6700XT입니다 근데 얘도 말이 가성비가 좋지 출시가 한 100만원 정도인데 그거에서 크게 올랐거든요 지금 13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어느 쪽 사든 호객님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픽카드는 어느 종류를 사든 그리고 어느 회사 걸 사든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는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아보이는 걸 사시면 되는데 그 가성비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적어놓은 가격이 있죠 요거보다 싸면은 실제로 가성비가 시장가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지금 제가 적어둔 게 딱 시장가에요 적어둬게 쌀 경우에는 종류 따지지 말고 좀 부품이 평가가 하급이라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예산화에 따라서 6700XT나 뭐 3070이나 3080이나 뭐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저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지금 그래픽카드는 설명할 게 없어 어 SSD는 현 시점에서는 하이넥스 P31 M.2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긴 AS 괜찮은 성능 낮은 분량률 다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거보다 이제 조금 더 성능 높은 거 쓰고 싶은데 가성비 잡고 싶다 그러면 PM9A1 쓰시면 될 겁니다 밑에 3,4번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6700XT를 골랐다면 파워는 650W 브론즈나 700W 스탠다드급 가시면 됩니다 적어두신 파워에서 선택하셔도 괜찮고 안 적어놨지만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700W라든지 아니면 시소닉의 스탠다드 제품 중에 700W짜리 있죠 그 중에서 고르셔도 충분히 낮은 분량률에 음 충분한 공급량 전원 공급량을 약속해줄 겁니다 어 그리고 요견 지역 갔을 때 웬만하면 저는 이제 공랭 타워형 아니면 순행을 권장하잖아요 순행까지 상단에 원활하게 장착하려면 이제는 케이스가 좀 제약이 있어요 케이스를 S830 괜찮아요 고르셔도 돼요 아니면 벤티 C60 아니면 해치 8 3100M DLX21 요 중에서만 골라주시길 바라요 요 앞에 뭐 M60이라든지 아니면은 미6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단 순행에 제약이 좀 발생해요 일부 제품과는 이제 포까지 좁아가지고 공랭 타워형도 좀 높은 애는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케이스에서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 견적은 일단 5600X에 6700XT 견적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1700F에 6700XT보다 좀 더 높은 게임의 성능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어떤 거죠 롤 오버워치 배그 요런 것들 그런 게임에서 월등히 높은 펭균 프레임과 조금 더 높은 최저 프레임을 약속해줍니다 심지어 만구백하고도 비디비실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줘요 그래다 5600X면 사실상 3080까지도 커버될 정도로 게이밍에서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6700XT와 궁합은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게임에서는 6700XT가 제 성능을 못 나간 경우가 있어요 특히 다이렉트 9 게임에서 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고런 부분 집주하시면 6700XT 대신 3060을 넣고 견적을 짜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FHD에서는 지금 나온 게임 중에서 가장 최상위 사양의 게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상업으로 지길 수 있는 견적이고요 총액은 약 220만원 정도 고런 비포함해서 들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견적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3070 넣는 견적이거든요 3070에 5600 넣는 견적이고 보드는 3070에 두꺼운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M보드가 아니라 B550 터프 풀사이즈 보드를 넣습니다 거기다가 순행을 넣어서 그래픽 카드의 온도를 조금 더 낮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견적입니다 이 견적도 마찬가지로 케이스는 DLX1 3100M 그리고 S830 H8 C60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리며 케이스는 이 견적의 총금액은 285만원 정도 됩니다 0이 포함하면 한 288만원 거의 290만원 정도 되겠죠 하 좀 상당히 센데요 네 원래 290만원 정도 쓸 거였으면 예전에는 3080 넣어놓고도 견적이 짜졌어요 5800, 3080 현실점에서 그래서 제가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쨌든 3070이면 전세대 하이엔드인 2080Ti와 동급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QHD에서도 어지간한 게임 중업, 중상업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게이밍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5600X 조합으로 이게 3070 5600X 조합은 3070의 성능을 거의 풀까지 다 뽑아주거든요 어떤 게임이든 가볍게 돌리는 데다가 저사용 게임도 높은 프레임을 유지해 줄 수 있어요 그 최저카 안 된 게임들도 호환성 문제도 크게 없고 다만 4K는 버거운 감이 있으니까 4K 선택하실 분들은 요거보다 좀 더 높은 상의 그래픽 카드 달린 본체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옆에 거는 이제 또 400만원 견적이에요 아 이거 원래 3080 넣고 300만원 안쪽에도 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돼요 견적이 어떻게 되냐면 5800X에 3080 거기다 3열 순행에 넣은 견적입니다 파워도 3080에 걸맞는 850W 파워로 넣었는데요 가끔씩 물어보시다가 성대님 750W 파워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일부 3080이 전력 소비량이 400W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피크치는 500W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피크치는요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면 400W잖아요 750W면 350W 남지 네? CPU 오버했어 CPU가 160 150W 그럼 얼마 남았어요 성대님 제가 산수가 안 된대요 200도 안 남았지 200도 안 남았는데 보드에서 쓰는 것도 있고 쿨레스 쓰는 것도 있고 뭐 하드이스크 몇 개 달았다든지 아니면 주변장치 몇 개 꽂았든지 따라서 또 그 뭐 추가적으로 50W 많게는 100W 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가 어떻게 돼요 거의 계속 70% 80% 높게는 90% 가까이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럼 파워 수명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파워팬이 자기 온도에 따라서 가변하는데 그것도 좀 시끄러워지고요 고주파음이 날 확률도 올라갑니다 그래픽 카드나 파워에서 여러가지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850파워 쓰는게 훨씬 안전적일까 싶 안전적일게 뻔해서 850파워로 골라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견적 짜면은 진짜 이제는 여기서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더 해도 더 높은 게이밍 성능을 약속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최상위 게이밍 제품입니다 4K도 어느정도 그 중업이나 뭐 중하업 중상업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고 QHD에서는 여러분 QHD 144 모니터 사셔도 어 아주 고상위 게임이 아니면 적당히 옵션 타임만 해도 100프레임 정도는 뿜어줄 수 있는 최상위 게이밍 PC입니다 이 위에 거는 사실상 의미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순수 게임을 즐기시다면 이 정도로 가시면 최상위 제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220만원부터 400만원대 견적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인텔 거는 지금 시점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뭐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 때문에 꼭 인텔 가야 돼요 혹은 저는 인텔 펜버이기 때문에 인텔 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310만원부터 430만원대 인텔 최고급 PC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영상 편집할 때는 이거 강추해요 왜? 프리뷰가 짧고 인코딩 랭덜링도 떨어지지 않는 견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 편집할 때 이렇게 긴 용량을 하기보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용량은 좀 적고 시간은 좀 짧고 유튜브 올릴 때 그렇잖아요 효과를 많이 넣는 걸 선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살기에 적합한 영상 편집용에 최적화되어 있는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게임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일단 가성비로 보면 11700이 좀 메리트가 없어요 11700F 쓰세요 11700F 말고요 KF 요새 가격 싸게 나왔다고 그거 고르신 분도 종종 있긴 한데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KF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2만원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1만원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자태기를 하시고요 가성비보다는 저는 좀 더 높은 멀티 성능을 원해요 특히 렌더링하고 편집 쪽에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는 원컴 방송을 하신다 하신 분은 10900F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가 멀티 성능이 코어가 두 개 더 많은 만큼 11700F보다 나아요 심지어 11700F보다 멀티 성능이 좀 더 좋거든요 11900하고 비교해도 얘가 멀티 성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2번 선택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건 11700F 왜 넣어놨는데요 11700F는 주식을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CAD CAM이라든지 코어 숫자가 좀 적게 요구되는 프로그램도 자주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좀 유리해요 가성비는 좀 처지는데 싱글 성능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간 강점을 발휘할 수 있어서 특수 용도로만 3번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예산에 따라서 1,2번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쿨러는 싼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그냥 다 순행 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랭 D15 정도 되면 커버가 되는 건 맞는데 오버클럭은 좀 어렵고요 그거보다 사실 그냥 NMX360 쓰는 게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소음 같은 거 좀 신경 쓰더라도 리안리의 AI360 가면 D15 대비 그리 큰 소음이 아니거든요 한 1.5에서 2dB 저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1번 3번을 먼저 추천드리고 또 예산이 아주 빡빡하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성능 평균적인 소음 AS 잘해주고 그 AS 기간도 긴 크라켄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1,2,3번 중에서 여러분 예산과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적어드렸어요 이제 소음 적고 이쁜 놈은 리안리 겔러헤드 AS5년에 가성비가 좀 괜찮은 리큐메스 360 그리고 AS도 괜찮고 소음은 중간 정도 리안리보다는 약간 쉽게 씁니다 그런데다가 외형도 나름 이쁘고 성능도 최상위급인 크라켄 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메인보드는 Z590 플러스를 일단 우선 추천드릴게요 얘는 이제 10세대 11세대 둘 다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Z40은 문제 있어서 추천 안해요 그건 아니고 얘는 이제 베타 바이오스 정식 바이오스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어요 이상재생 생긴지 안 생긴지 잘 모르겠어 11세대에 그래서 호환성 생각하면 1번이 베스트고 가성비 생각하면 2번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10세대 쓰신다면 굳이 1번 안 가고 2번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나는 조금 더 가성비 신경 쓴다 하시는 분은 기가바이트 B560M 어로스 프로 AX 가도 됩니다 이게 초기 바이오스에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바이오스 업디 타고 나면 쌈맛의 I9까지 커버가 되거든요 논케이 버전은요 젤리전 해제하고 쓰시면 그래서 1, 2, 3번 중에서 예산에 맞춰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선 추천은 1번이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8기가 2개 넣어놨는데 사실상 작업하기 위해서 이거 선택하신 분 많으니까 16기가 2개 쓰셔도 괜찮아요 메모리는 레버버 안 할 거면 삼선전자 3200 메모리 쓰시고 메모리 오버 할 건데 가성비 조금 작고 싶은 분들은 G스킬 립 줘서 가시고 저는 이쁘고 램업으로 잘 되는 거 쓰고 싶다 하신 분 G스킬 트라이던트 CL14 3200짜리 쓰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중에 취향껏 선택하시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거는 견적이 300만원대 견적 일때는 6700XT나 3070 그리고 옆에 거는 400만원대 견적일 때는 3080이나 6800XT 중에 추천드리고요 제가 적어놓은 가격보다 싸면은 시장가보다 싸기 때문에 여러분 사셔도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샀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장가보다 비싸다면 좀 고민 좀 해보시고요 어느 제품, 특정 제품 추천하기보다 이제 뭐 좋은 제품 고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싼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예산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는 양자택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SD는 어? 송조님 P31이 가장 가성비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P31 1순위 아니에요? 어... 제가 저기 있는 보드에서 다 확인을 못했어야지 그래서 P31을 강추하고 싶은데 확인이 끝나고 난 뒤에 1, 2로 올려줄게요 MDS는 내가 저 보드에서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1, 2로 올려준 건데 그냥 그...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려면은 에버플러스는 게 무난합니다 물론 대부분 호환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2번 선택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3번은 굳이 이제는 선택할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해 음...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6700ST나 3070 갈 때는 이... 3070 특히 750 골드급 가시면 좋습니다 왜? 850은 가도 안 돼요? 얘 850까지 갈 필요 없어요 850은 많이 쓰는 애들 400갈대까지 쓰지만 3070은 아... 850에 참 그... 3080은 전력 소비량이 큰 애들은 400갈대까지 쓰지만 3070은 전력 소비량이 커봤자 200대 중반에서 300 사이밖에 안 써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커버되니까 시서닉 GM750이나 아니면 하이드로 G프로 750 쓰시면 됩니다 성전이 풀 모듈러도 있는데 왜 하프 모듈러를 골랐어요? 하프 모듈러가 풀 모듈러보다 오히려 불량률이 덜해요 커넥터 메인 커넥터는 기존 다 연결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량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3080이나 6800XT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이제 850 파워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델타 850 HB는 매우 불량률 낮은 아직까지 저 불량 한 번도 못 받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마이코닉스 클래시 2 850은 850 파워 중에서 가상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자택이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GM850 하셔도 괜찮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예상 따라 선택하시고요 어 어떻게 선택하시면 된다? 어느 견적이든 뭐 1200M P600X DLX21 3100M S830 H8 이 정도에서 싹 고르시면 다 커버돼요 가격대도 다양하죠 생김사도 다양하니까 여러분 치안건 지금 화면에 들어온 것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물론 더 높게 봐서 뭐 메시파이 엑셀 이런 거 써도 돼요 하나만 딱 설명드릴게요 제가 P600X 뺐다가 다시 요번에 넣어놨는데 P600X가 재입고가 됐거든요 요게 내가 보기엔 20만원대 케이스 중에서 대장이에요 간판 두꺼치 편의성 좋지 확장성 좋지 쿨링도 충분히 괜찮은 기본 쿨러 제공해주지 그다가 조소음 방식으로 세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쿨링 방식으로 세팅할 수 있는 어 진짜 단점이 거의 없는 케이스입니다 좀 무겁고 약간 가격이 높다 정도만 단점이니까 여러분이 400만원 300만원 뭐 중반 정도 되는 견적을 짠다면 P6Bs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쭉 설명드린 것 같고 3070으로 갔을 때 만칠벨프의 게임 성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0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80Ti와 흡사한 성능으로 모든 게임을 FHD 풀업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QHD 중업 상업으로도 144 프레임을 뽑아줄 만큼 충분히 높은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게이밍으로는 정말 뛰어난 제품이라고 봅니다 다만 5600X 대비 게이밍 가성비가 떨어지는 편이에요 요거랑 좀 비슷한 게이밍 성능을 내려면 네모버가 또 필수적이라는 게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멀티 성능은 5600X 대비 약간 높으니까 여러분이 렌더 인코딩 같이 하면서 게임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요쪽도 봐줄만 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17F에 3070에 3070에 Z490 보드 포함했을 때 그래서 수냉쿨러 달궈요 대충 31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옵니다 그럼 3080으로 짜면 어떻게 돼요 19F에 3080 그리고 이거는 작업용인께 확실하기 때문에 16기가 램 2개 넣는 견적으로는요 43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옵니다 공유 포함하면 435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3080의 경우 2080Ti 대비 20%나 더 높은 성능을 약속하기 때문에 3090병은 명실공의 최고의 게이밍 그래픽 카드입니다 3090하고 비교해도 7% 정도밖에 게이밍 성능이 쳐지지 않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도 뛰어나고 멀티 성능도 뛰어나고 여러분 작업과 게임을 함께 하거나 아니면 원컴 방송을 할 때 녹화도 같이 하겠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인텔 거 웬만하면 추천하는데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격대가 좀 높긴 하네요 어쨌든 설명 드린 것 같고 인텔 최고급 PC 이제 와서 인텔 11900K 이런 건 좀 애매해요 11900K는 게이밍 성능도 11900F랑 별 차이 없고 물론 싱글 성능은 좀 더 높긴 하지만 멀티 성능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인텔의 추천 견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마지막은 AMD 최상위 견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시장을 찾아보셨으면 여러분도 뻔히 알겠지만 5900X와 5950X가 드디어 물건이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정상가격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72만원 110만원도 안하는 가격에 팔려요 여러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셔야 돼요 제가 그래픽 카드는 사기 안 좋은 시기인데 메인보드와 CPU는 한참 싼 시기거든요 왜? 그래픽 카드가 워낙 안 좋은 시기다 보니까 본체가 전체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 살 깎아먹게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래픽 카드는 제한 모든 부품의 가격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보드하고 CPU는 사기 좋은 시기니까 혹시나 컴퓨터 바꾸려고 마음먹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픽 카드는 재활용하고 CPU랑 메인보드는 지금 사시면 괜찮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저 구하기 힘든 제품들이 조금 남아있을 때는요 그래픽 카드 아 그래픽 카드 잠시만 쿨러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9시리즈쯤 되면 웬만큼 순행 쓰세요 공랭으로 5900X까지는 제가 커버된 걸 확인했는데 5900X는 공랭 커버가 안 돼요 클럭이 떨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옛날에 테스트한 영상이 있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D15 썼는데도 그 지경이니까 좀 저렴한 공랭이거나 성능 떨어지면 공랭 쓰면 분명히 성능이 떨어져요 어쨌든 3열 순행 혹은 280 라디에 쓰고 있는 2열 순행을 권장해드리고요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니안니 겔레드는 이쁘고 그리고 소음이 조금 낮은 제품 크라켄은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 AS도 가장 긴 제품 NMX는 가성비가 좋은 5년 AS의 중상급 성능을 가진 쿨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 자신의 취향껏 선택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X570 프라임 프로를 우선 추천드렸는데 저번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터프 프로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램포트 이슈가 없다고 하는데 왜 그걸 추천 안하느냐 인텔 2.5기가 램포트 이슈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에서는 이상 없다고 그러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면 충분한 데이터가 남아있어요 근데 사실 X570 프로 제품이 터프 프로 제품은 생각보다 판매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이슈가 인텔 2.5기가 램 이슈가 특정 인터넷에만 나타난 증상이다 보니까 실제로 판매돼도 크게 문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편함 감수할 필요 없이 그냥 돈 한 2만원 3만원 차이 나던데 프라임 X570 프로 쓰시면은 그냥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판매업에 있다 보니까 약간이라도 이슈 날 확률이 높은 것들은 제외하고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기 때문에 프라임 X570 프로가 1순위로 가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순위인 유니파이는 이번에 처음 들어갔을 텐데요 유니파이 X가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서 어느정도 가격이 안정화되기도 했고 이전에는 아마 제가 스트릭스 1을 넣어놨을 텐데 스트릭스 2보다 유니파이 X가 좀 나은 점이 있어요 일단 전원부나 전체적인 옵션은 거의 비슷한데요 유니파이 X가 레모버가 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AMD 레모버 박스에게 잡고 싶으신 분들 조금 중고가의 제품 가지고 이쁘게 꾸미고 싶은 분들은 이거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최고의 선택은 3번인 로그 크로스 헤어 다 퀴우로 보드가 아닐까 싶은데 어? 이거 위에 것도 있잖아요 그 위에 것 보드 써봤자 이거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써봐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3번 선택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최고급 PC 맞추는데 예산 아끼지 않고 고급 보드 써서 뭐 탄탄한 전원부 품질 그리고 괜찮은 오버클럭을 지기시겠다면 3번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멀하게 쓰시겠다면 1번 선택하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메모는 일단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작업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면 그냥 5800X 가세요 수수 게임인 용도면 램은 16기가 2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1번은 그냥 가성비를 위해서 넣는 거고 여러분이 어차피 여기서는 최상급이기 때문에 램오브도 좀 하고 진짜 제대로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번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맞춰 가시면 됩니다 용도가 일단 게이밍은 잘 안 한다 하시는 분은 3070에나 3060을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조금 더 낮추셔도 괜찮다고요 난 게임 잘 안 한다 하시는 분은 근데 게임을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3070 정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산은 진짜 난 넉넉하다면 3080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800ST도 지금은 괜찮은 선택인데 물건 구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종류 무관하게 제가 적어둔 가격보다 조금 더 싸다면 시장가보다 저렴한 거니까 그런 뭘 찾으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S 같은 경우 1번을 975에 1번 넣어놨는데 왜 975에 1번 넣어놨지 아 제가 이거 안 빠졌고 변경을 안 한 것 같아요 자 1번은 제가 다시 변경을 해놓겠습니다 1번은 요걸 넣어놓겠습니다 요걸 넣어놓고 얘가 지금 가성비 갑이거든요 그래서 호환성 문제도 슬슬 거의 다 해결됐어요 1번은 하이닉스 제품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아니 뭐 이 견제의 가성비냐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뭐 성능 차이가 없고 오히려 성능이 더 좋다면은 가성비도 챙길 수가 있죠 어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원한다면 2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지금 있나 싶네요 3번은 그냥 구축은 에버플러스로 변경을 해드릴게요 아 내가 수정 다 했는 줄 알았는데 놓쳤네요 어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바로바로 변경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천 제품 순서대로 여러분들 권장되니까 1번 강추 성능을 좀 원하시면 2번 강추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델타 파워를 1순위에 추천드린데 왜 이 정도면 이제 전력 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델타 파워가 이게 플래티넘 등급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유 피크치 용량을 더 많이 주는 편이에요 불량률도 매우 낮고 이 정도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나는 용량 더 넉넉하게 가서 확실하게 높은 수명과 그리고 좀 더 낮은 소음을 선택하고 싶다 싶으면 GX1000 나는 가성비 찾고 고용량을 원한다 싶으면 마이크로닉스 1050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셋 중에서 취향껏 선택하세요 저는 1번으로 충분한 생각하는데 아니면 2번 뭐 이 정도대로 일단 우선 추천 드릴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성비 포기한 견제이기 때문에 메시파이 2XL 디파인 7XL을 넣어놨어요 이거 두 개의 컨셉이 거의 똑같은데요 일단 확장성이 무지 좋은 이제 하드디스크도 좀 충분히 닿을 수 있고 전면이나 상단이나 아주 폭넓은 라디 호환성을 보여주고 간판 두께도 두껍고 기본 펜성능도 뛰어나고 기본 허브도 지원해주고 하이팅앤의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 제품인데 가격이 다소 비싸니까 어 PU-X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품질 차이가 거의 안나요 PU-X가 간판 두께도 비슷하고 사실 확장서도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치안껏 이 PU-X XL 시리즈 중에 선택하거나 예산이 진짜 빡빡하면 DLX-1 혹은 1200M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1200M은 하드베이를 사용하신다면 비추천드려요 배송중에 파손이 잘 일어납니다 딴 데는 강판이 두껍는데 하드베이만 너무 얇더라고요 케이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우스 한번 갖다 대보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카페에서 받아보시고 재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이 견적의 총 금액은 5900X에 307원 넣고 34렘에 프라임 프로 넣었을 때 나름 가성비 생각하고 짰을 때는 375만원 더 나옵니다 공비 생각하면 380만원 가까이 깨질 거고요 5900X 구하는 게 좀 쉬워진 상황입니다 5900X도 스스 품질 직전이긴 한데 지금은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5000X나 5950X 시장에 좀 풀렸어요 예산에 따라서 5900X나 5900X 양자 센터 하면 되겠죠 CPU 성능에 중점을 두어서 강력한 인코딩 렌더링 성능을 보여줍니다 멀티 성능은 인텔이 날고 기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인텔 서버용 PC하고 비슷할 정도로 렌더링 인코딩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 대비 렌더링 인코딩 성능은 매우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옵션 타협 조금만 하시면 QHD로도 고사양 게임 잘 돌아가요 3070은 그래서 게이밍도 충분하고 렌더링 인코딩에 최적화된 PC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견적은 590X에 3080 트윈넴 쓰고 다크히어로 진짜 돈 아끼지 않고 박박 때려받은 그런 견적이에요 3090은 굳이 선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3080을 짰는데요 560만원에 하는 견적입니다 최고의 멀티 성능 최고의 게이밍이랑 두 가지 타이틀을 다 붙여도 부끄러움이 없는 견적이에요 그래서 케이스와 보드까지도 램까지 싹 다 최고급 제품으로 견적을 짰는 견적이고 이거는 나는 뭐 예산 제약이 없다 그냥 최고의 제품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PC도 4K 프롬을 널널하게 돌리지는 못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무려 40만원부터 600만원 견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원래 최고급 견적이 500만원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픽 카드가 계속 오르다 보니 결국 최고급 견적이 600만원까지 증가를 해버렸네요 현 시점에서 진짜 PC 사기 안 좋은 시기라서 제가 월급 견적 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시는 분도 꽤 많을 텐데 많을 거예요 근데 월급 견적을 계속 짜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PC를 사야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나 사기 안 좋다 비싸다 맨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주문이 꽤나 들어오거든요 여튼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월급 견적 찍어드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견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저의 잊지 마시고요 최근에 제가 사고 하나 터뜨렸어요 그 부품 그 신품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대답에 나한테 주문 넣으신 분이 내가 좀 까탈스럽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 분명히 대부분 유저분들은 구매자 입장이라서 제가 그게 까탈스럽게 대답한 거를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그 판매액에 그래픽 카드 판매 금액이 그 카페에 다 남아있을 거예요 카페 확인해보시면 1월달에는 그때 아마 3080 가격이 150만원 정도까지 오를 상황에서 저는 110만원에 팔았고 2월달 3월달에는 170만원 180만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저는 120만원에 팔았어요 4월달에는 이게 200만원이 넘어가는 시점이 됐거든요 220만원 240만원인데 그 당시 저는 여전히 160만원 17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지금 이제는 상공평 가격이 300만원 가까이 되죠 근데 제가 그래픽 카드 그 왕분채 짤 때 얼마에 팔았어요 170만원 165만원에 팔았죠 쉽게 말해서 제가 책을 없잖아 아니면 중고나라에 던졌으면 1, 2, 3, 4 5월달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2억 가까이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30대를 팔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왕분채 짜시는 분한테면 제가 그래픽 카드를 팔긴 하는데 메리트 있게 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실제로 가계수익이 거의 안 나와요 가계수익이 제가 월급으로 농담이 아니라 100에서 150만원 정도 가져가는데 그거 만약에 정가로 팔았으면 얼마 가져갔겠어요 일주일에 천만원씩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입문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한테 정상적인 가격에 내 나름대로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자로 그 새제품 내가 분명히 카페 공지에다 새제품 판다고 해놨거든요 새제품 팔고 박스 다 제공해준다 그랬는데 이거 신품 맞냐고 재차 확인하는 거는 너무 너무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이거 내가 평생 꿈이 그렇거든 집에서 하는 게 꿈이었는데 사실 그 이번에 다른 업체처럼 다 남겨먹었으면 집 샀을 것 같아요 샀을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모았더니 1억이 조금 안되게 있어요 그 돈이랑 지금까지 쭉 그렇게 비싸게 팔았으면 한 2억 더 벌었으니까 3억 됐을 거 아니에요 집에 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내 시청자니까 어차피 내한테 주문하신 분 다 내 시청자니까 여러분한테 나름 정상적인 가격이 주려고 아니 사실 이거 정상적인 가격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게 수익이 안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가게 파는데 이거를 중고제품 썩고 파는 것처럼 의심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건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프라이드가 막 뭉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까탈스럽게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저를 이해를 안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페이지에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믿음이 좀 떨어진다면 그냥 저한테 주문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손해를 보고 파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는데 그건 손해를 보는 거지 손해를 보고 팔고 있는 건데 그만큼 나는 여러분 생각해줬다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문자로 침품 맞냐고 제 차 확인하는 거는 어 제가 솔직히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내가 이렇게까지 팔고 있는데 저 소리를 들어야 되나 싶어요 그 그 녹방에서 이걸 토로하는 게 맞는 말인가 싶긴 해요 또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밑에 뭐 안 좋은 댓글 달리겠죠 여러분 대부분 다 구매자니까 판매자 입장에 이해를 못해줄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이 업체 저 업체한테 견제 받아가면서까지 그 가게 판 거거든요 진짜 연락 온다니까요 네가 그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우리가 피해 입는 거 아니냐 그런 댓글 다시는 분도 있고 다른 업체에서 전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싸게 받는데 심지어 채굴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유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돈 더 줄게 너 지금 카페에 파는 그 가격보다 돈 더 줄 테니까 세금 계산서도 안 떼줘도 돼 내가 다 사갈 수 있어 나한테 넘겨줘 그런 거 나 그거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하고 파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물론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 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왔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의심을 하실 분들은 그 카페에 구매글을 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공지에 분명히 쇠거 판다고 해놨고 그리고 주문하는 게시판에 공지를 꼭 확인해달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재차 확인을 하셔야 되나 싶어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판매자가 판매자한테 그 정도 물어보는 게 뭐가 잘못인데 라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셨으면은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뭐 이게 빚대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분한테 물건이 나가기 전이었습니다 물건이 나가기 전이에요 음식점 가서 아직 음식을 받기 전입니다 근데 음식점 주인한테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 내가 지금 그 반찬하고 밥 받기 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혹시 재활용한 반찬 사용하는 가게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뭐 유튜버 10만이라서 내가 핍박했는 게 아니라 10만 유튜버가 자기 채널 걸고 자기 신뢰도 걸고 판매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됐기 때문에 내가 10만 유튜버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10만 유튜버라고 핍박했다고요 저는 유튜브 하기 전에도 분명히 그 우리 동네에 내가 내한테 컴퓨터 사러 왔으신 분도 알 텐데 이거 뭐 중고 썩고 파는 거 그런 거 의심할 거면은 저한테 구매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만 유튜버라고 핍박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문자로 가다 보니까 어떤 어트로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리고 내 나름대로 충분히 예의 있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얘기 듣고 솔직히 띵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당혹스러운 얘기라고 내한테 영 찝찝하시면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남겨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계좌번호 남겨주시더라고 그건 환불을 했는 거고 뭐 이미 그 문자 내역 같은 경우는 인터넷 다 공개되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 입장도 조금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급 면적에 내가 이딴 소리를 왜 하는지 보겠는데 여튼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것 때문에 빛이 좀 바뀔 것 같은데 그리고 댓글도 막 달릴 것 같은데 여튼 저는 고집쟁입니다 반성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저 믿어주시는 분들한테 메이트 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예전이 정상가로 생각하는 그 가격에 판매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 휴일에 좀 뜬금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좋은 하루 되세요 자 그럼 빠이빠이 자막 제공에